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마디 말 못하고 돌아선 그 우린 정말이구나 눈물이 그렁거리는 걸 어떡해 부른다고 돌아올 린 없잖아 감아도 네 생각나는 걸 어떡해 되돌아올 리 없잖아 오늘 봤던 영화처럼 가슴 아파도 어쩔 수 없어 오늘 봤던 영화처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었잖아 전해 비가 내려 지금 아파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파 창밖에 혹시 난 네가 있을까 밤을 씻은 바람만 보네 오늘 봤던 영화처럼 가슴 아파도 어쩔 수 없어 오늘 봤던 영화처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었잖아 지난 날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 마음이 더 아파 그때 우린 다정한 연인이었지 그때 우린 다정한 연인이었지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생각해봐도 이젠 오늘 봤던 영화처럼 눈물이 나도 어쩔 수 없어 오늘 봤던 영화처럼 ont때 narrow 너 없netes 처음됨 iau 좀 더 키워주세요 eden PC Media 캐릭터 하나도 하고 싶은 마음 알죠?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스테리나잇이라는 노래예요